그래서 저는 악마의 틈입니다. 오마이갓. 예. 여기서부터요. 여기도 세우시고. 약간 작업반찬 느낌이네. 그러네, 맞네. 소대장님 느낌. 자, 가야 됩니다. 어휴. 아휴, 뒤가 한참 남았네. 보리주가 컸다니. 소화 다 됐겠다, 진짜. 엄청 힘들어 보이시네. 예. 왜 군인들이 눈 내리는 걸 싫어하는지 이제 알겠습니다. 이제 알겠더라고요, 진짜. 너무 싫어, 눈 내리는 거. 이야, 어떡해. 울릉 무한 재생이네. 이야, 어떡해. 1박 2일 있는데 눈이 오냐. 그러니까요. 작업이라기보다는 제설 작전에 가깝습니다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아, 지겨워. 짜증나. 나도 이제 힘 빠지더라고. 이런 식으로 서울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? 계속 쓰고, 계속 쓰고. 그런데 너무 예쁘다, 미안하지만. 우와. 엄청 멋있다. 이야, 너무 멋있더라고. 그림이네, 그림. 그치? 올해 눈을 몇 번 못 봤잖아. 제가 창민혜 언니 영상 보면서 설산 보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. 렛츠고. 진짜 예쁘다. 그런데 바로 봤네. 네가 보고 있는 거야. 어떡해, 너무 예쁘다. 너무 예뻤어. 눈 내리는 소리가 들리네. 아, 세상에. 다 없어졌네. 뭐야. 뭐야? 다 어디 갔어? 노래 나오잖아요. 이제 다시 다시 시작이다. 젊은 날의 생리요.